Q. Q. 네, 네,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Q. 7월 2일 맞죠? Q. Q. 지금 O. Q. Q. 이노! 어? 민트 레깅스? 네 지금은 잠시 재범이 형이 바지를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짬나는 시간대 이런 비비를 찍죠. 여기 강아지! 요 강아지! 모든 강아지들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나를 보면 되게 막 막 짖기만 하고 요 강아지! 보이시나요? 나의 그림자! 재범이 형이 지금 바지를 갈아입고 옵니다. 아! 백바지죠? 백바지 아닌 노란색 바지입니다. 아! 마이 미스테이크! 네! 시작하시죠! 그렇지!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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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진짜! 딱! 카메라 보고! 좋아! 싸우자! 이름이 뭐예요? 뭉치! 에이 뭉치! 야 말투가! 신탕아!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지막! 으악!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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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희 재범이 형이 솔로 개인 컷을 찍고 있고요. 보여주실까요? 보여드릴까요? 네. 아이고. 힘드네요. 귀여워. 재범이 형이 되게 예뻐요. 모자도 썼어요. 너무 멋있죠? 아, 저기로 가시죠. 어떠신가요? 기잔데요. 어떠신가요? 네, 그만하라고 하겠습니다. 민망하네요. 강아지, 이리 와. 여, 몽시. 해 몽. 아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 지켜주셔서. 너 다 찾으셨는데. 그래도 마음을 좀 꺼내놨어요. 이거 잘라주세요 이러고 되니까. 네. 커피 사러 갔는데. 재범이 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동동거리네요. 나 지켜줬어요. 팬들이 사진 찍으려고요. 2분 나오고 안 되셨어요 과장님이. 네, 재범이 형입니다. 어떠신가요? 내 얼굴이 안 나오는데? 아니. 뭐. 네. 더 봐라. 뭐. 뭐. 잘하지 못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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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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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어 승강 한 0.1초 멈췄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해 안전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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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둘이 같이 입었어? 이제? 몰라 바늘로 승차하게 괜찮은데? 나 깔창 차려야겠어 천사인데? 머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약간 모델이 된다 좀 맛있게 네 장난치고 있어 오늘은 천사 컨셉이에요 머리 괜찮아 왜 네 모자를 저기 가서 머리 괜찮아 머리 괜찮 어 아 오 오케이 Multip , 빨에 네 지금은 천사 컨셉입니다. 어떤가요? 표정은 몇 천사죠? 시크한 천사죠?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뭔지 알아? 몰라요. 들어봤어요. 타락처예요. 저는 타락하지 않아요. 사람은 타락처가 되었어요. 되게 무서운 영혼을 하셨네요. 자 옷 갈아입으로 할까요? 다 사줬어요. 오늘 오보이 촬영 어떤가요? 마음에 드신가요? 죄송합니다. 저요? 괜찮네요. 네? 어떤가요? 옷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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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가실까요? 다 나가 라이브였습니다.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가도록 하죠. 아 머리가 마음에 드는 데 너무 이게 너무 헝클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살짝 걱정드세요. 하하 자 여러분은 저희를 보이 땡 보이 화보에서 저희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찾아봐 주세요. 레츠고. 저희를 찾아봅시다. 귀여워. 불편해? 괜찮아요. 어차피 위에만 찍어봅시다. 11이 8이요. 이쪽으로. 따로 찍자. 따로. 저기 먼저. 주니어 먼저 찍자. 통화가 괜찮다는 거예요. 찾아. 아주 counter Muk page fantastic. 수영 他의 수영이. 들어!!! 감사합니다.